오늘은 바깥 날씨가 꽁꽁 얼어붙게 추워. 그냥 추운 거 아니에요. 원우민들은 It's freezing outside today 라고 자주 말합니다. 자, freezing라는 단어 좀 자세히 볼게요. 자, freeze 이 동사는 얼다, 얼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freezing 이라는 형용사는 꽁꽁 얼어붙게 추운 이런 말입니다. 정말 얼음처럼 돼가는 그런 느낌으로 춥다. 그래서 freezing하고 cold를 비교하면 freezing은 very cold 아니면 extremely cold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very 이렇게 어떤 형용사에 그냥 very 붙이면 물론 쉽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vocabulary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very cold 말고 오늘은 freezing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오늘의 문장 이건 어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바깥 날씨가 꽁꽁 얼어붙게 추워. It's freezing outside today. 기억하세요? 나 추워 죽겠어. 내가 히터 온도를 높여도 될까? 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추워 죽겠어. 이것도 똑같이 그냥 freezing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I'm freezing. 아, 추워 죽겠어. I'm freezing. 그 다음에요. 히터 온도를 높여도 될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Can I, 뭐 뭐 해도 돼? 라고 할 때는 Can I turn up? 자, 뭐를 높이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터는 the heat. 아니면 the heater도 괜찮아요. I'm freezing. Can I turn up the heat? I'm freezing. Can I turn up the heat?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freezing. 추워 죽겠어. 할 때는 I'm freez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